아이고, 힘 빼셔야 돼요 힘 빼셔야 돼요 떨린다 시작 가자 가자 너무 힘내요, 힘내요 너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? 아이고 이겼습니다 주영 주영은 제가 얘기해요 촬영 재미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거 저 오늘 방송부터 손목 나왔어요 지금 제일 죄송해지는데 제일 죄송해 힘 빼셔야 돼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악임이 달라 조심히 반전이라도 있었으면 재밌을텐데 너 못 주시겠다 잠시만요 왼손으로 해주시면 안돼요? 아니, 왼손이 아예 왼손이 아예 왼손잡이 없어요 아니, 이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자, 여기서 시작할게요 잠깐, 이렇게 됐어 시작 탑독 탑독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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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독 탑독입니다 이메vre 탑독입니다 탑독입니다 탑독! 탑독 zip 탑독입니다 탑독입니다 수수soever